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당신 이금성을 나의 남편으로 맞아드립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을 약속합니다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 있겠습니다. 서로의 아름다움뿐만 아닌 아픔과 상처까지 꼭 끌어안아 주겠습니다. 오늘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한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이 있기까지 받았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2020년 9월 5일 이금성의 아내 심스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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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